아휴, 꽃을 이쁘게 심어놨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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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. 아휴, 꽃을 이쁘게 심어놨네. 클래스룸이 있는데, 여기서 내가 원하는 클래스들을 골라서 들을 수가 있어요. 이거를 누른다고 하면, 이렇게 여기서 요가 수업을 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수업 시작해요. 여기서 수업 시작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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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에 150kg짜리. 이거 진짜예요. how do you eat it? 이거 좀 괜찮아. 하나에 100kg짜리. 하나에 100kg짜리. 하나에 100kg짜리. 하나에 100kg.